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경전사고가 빈발하자 이껏 금지령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금지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위기 탈출 넘버원 휴대전화 선글라스 두번째, 저항은 두 번째 가사에 있던 송일이 모두 지워주네요. 반사입니다. 아야, 아니, 잠시 무려 모든can감 확인을 받았죠? 이게 더 벅지 않습니까? 다른 위기 PD는 작전으로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 바로 드레이빙 falando. 일단 하미의 스푼터가 꼭 있는지 Val 사운드가 없을 것입니다. 공격이 있는 들으며, 사운드, 정맥이 나의 공격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호주 시드니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금지시킨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 하나이고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라서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사실 저는 봐가지고 다 금지해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그중에 이 중에 최고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과가 잘못이 안 되는 거야. 조용기 씨부터 출발을 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글라스. 선글라스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그렇죠. 선글라스는 조금. 다음 나머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또 지우셔야 되는데. 우리 김정민 씨. 리플레이 김정민 씨. 어느 것을 지우시겠습니까? 저는 뭐. 선글라스요?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요? 햄버거요? 햄버거 하시겠어요? 햄버거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왜요? 햄버거 괜찮죠? 햄버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맛있죠. 햄버거 좋습니다. 햄버거. 자 김정민 씨.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성공. 자 이제 막네. 선글라스와 햄버거를 지우셨고. 맞네. 자 이제 휴대폰. 성인 잡지. 이어폰. 고양이. 내기가 남아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어느 것을 지우실까요? 제가 알만한 걸 다 하셔서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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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찬스는 마음껏 얘기해. 지금부터 1분 동안 마음껏 얘기하셨습니다. 1분 동안 상의하실 수 있어요. 1분 동안. 정답은 얘기하는 게 찬스예요? 그럼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찬스하고.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뭔 찬스가 이래. 뭐야. 지금 남은 게 이어폰. 고양이. 그러니까. 휴대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휴대폰 아니면 이어폰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어폰이에요. 왜냐면. 이게 안 들리잖아 경적 소리가. 그렇지 그렇지.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예 경적 소리가 안 들리거든. 고양이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럼요. 고양이는 남겨둔 거지. 가장 쉽게 하라고. 쉽게 하라고 남겨준 거 아니야. 제가 무슨 방송에서 음주운전보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 휴대폰은. 일단은 경적 소리가 안 들리잖아. 영어 회화 같은 거. 영어를 꼭 횡단보도 건너면서 해야 되냐고. 요즘에는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어 회화들 해야 되니까. 애들은 영어를 날때부터 하는 애들인데. 무슨 영어 회화 연습을 해.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얘기하는 장소를.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휴대폰 성인 잡지 이어폰 고양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우실까요. 장윤정 씨.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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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건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성공한다. 자 이제 남은 보기는 3개 남아있는 인원은 2명. 자 휴대폰 이어폰 굉장히 비슷한데요. 성인 잡지는 좀 뜬금없긴 해요. 하지만. 저게 또 함정액도 같기도 하고. 지금요 보니까요. 대충 보니까. 지금 다섯 분의 의견이 성인 잡지는 일단 아닌 것 같고. 휴대폰 아니면 이어폰인데. 네. 문제는 이성진 씨가 성인 잡지를 말씀을 하고 나서. 나머지 휴대폰과 이어폰의 선택을 김현철 씨에게 드리느냐. 아니면 과감히 휴대폰 이어폰 둘 중에 하나를 이성진 씨가 말씀하면서 김현철 씨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느냐. 승부 걸어. 걸어요. 근데 반대로 성인 잡지라는 단어가 우리 김현철 씨의 의욕을 또 불끈 소송일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 지금. 예. 감독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성진 씨 과연. 공을 김현철 씨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성진 씨의 선택. 자신 없어. 진짜 자신 없어. 장스도 다 썼고요. 어떻게 하냐. 너무 걸어. 자신 없으면 넘기세요. 휴대폰. 휴대폰. 고비 잘 넘겨왔는데. 휴대폰. 자 바로 공개할까요. 아깝습니다. 휴대폰. 지우기. 바꾸실 생각 없어요. 바꾸지 마. 지우기. 이어폰?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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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진 씨 휴대폰 선택해 주시는데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이제 김현철 씨. 나만 있는 보기는 성인 잡지와 이어폰. 사실 이게 더 헷갈려 사실은. 김현철 씨 굉장히 곤란하지요. 좋은 쪽으로 가느냐. 정답 쪽으로 가느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고 싶은 거와 듣고 싶은 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아니 보는 거 좋아해 듣는 거 좋아해요. 나는 보는 거 좋아해. 학생들이잖아. 학교를 잃을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잡지 책 있으면 가방 조사해가지고 막 다 뺏어갔잖아. 자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철 씨. 아니 근데 성인 잡지를 보는 학생들이 굳이 그 대로면에서 그거를 보면서 가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호주 시드니는 막 그래 애들이. 막 그래 애들이. 막 그래 애들이 뭘. 막 그래 애들이 뭘. 자 기현철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인 잡지. 성인 잡지. 성인 잡지일 것이다. 만약에 지우기 성공을 하시면 정답 성공을 하신 겁니다. 성인 잡지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입니다. 성공하시고. 이렇게 되면 축하드리고요. 이어폰의 위험성을 여러분께서 직접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정답은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보행할 경우 경적 소리를 차단하고 사고 시 순간 대체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시드니 소재 인터내셔널 그랜머스쿨에서 등화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어 가지고 이 청각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이 사회적 적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증가해서 경찰에서는 보행 중에 이어폰 사용 금지하는 법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이미 생활화가 된 이어폰. 하지만 문제는 이어폰의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이어폰을 자주 착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기백기 게임을 통해 순발력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5명 모두 이어폰을 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깃발을 올리는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하네요. 이번엔 평소대로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끼워보겠습니다. 발라드에서부터 라그마까지 장르도 가지가지. 과연 깃발을 잘 털 수 있을지. 청기 내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둘 다 내려. 청기 올려. 이럴 수가. 멍하니 서있기만 하는 학생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요? 청기 올리지 마. 혹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일까요? 이번엔 확성기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둘 다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리지 마. 이제야 드문드문 깃발을 올리는데. 둘 다 내려. 하지만 그나마도 틀리기 일쏘. 역시 사고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로 있는 거리에서는 어떨까요? 거리에서 사고 대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50m 건너편에서 위험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학생 위험해. 먼저 이어폰을 끼지 않은 상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학생 위험해. 조심해. 학생 위험해. 조심해. 이어폰 느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평소와 같이 큰 소리가 나는 이어폰을 끼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실험인데요. 어떻게 될지 대충. 결과 예상되죠? 학생 위험해. 조심해. 안 들리겠죠?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다급하게 외쳐보지만. 결국 소리를 듣지 못해. 굉장히 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보행정의 위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울리는 경장. 자동차 경적 소리는 115dB로. 50m 이내의 사람들이 모두 알아차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어폰을 낀 신혼맨을 향해 계속 경적을 울려보지만. 무. 부담. 이렇게 큰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오오. 계속 경적을 울려. 이대로 가면 상관할지도 모르는 상황. 정말 답답하지만 합니다. 저 경적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거의 자동차에 지이기 직전에 쓰여 알아차린 100m.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낯질합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이어폰. 하지만 거리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두꺼운 털 귀마개 역시 소리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도로에서는 잠시 빼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경우 이어폰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절대로 이어폰을 끼지 마십시오. 보행 시 이어폰 착용. 영영 음악을 못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서 기분 좋아지는 건 좋지만 위험하네요. 절대에서는 안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합니다. 박해수 교수님 이어폰 사용하게 되면 청각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 공기 차단이 되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높은 음파가 고막에 바로 충격을 주게 돼서 고막이 손상이 돼서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충격음의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각신경세포의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안 들릴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영구적으로 청각신경세포의 장애가 오게 돼서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영구적인 그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끔찍하네요. 아무튼 나는 오늘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네? 네?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있는지. 난 지금 이런 프로그램 처음 해봐. 아유 너무 유익해. 자 오늘 위기 탈출 넘버는 우리 오락매의 맹활약으로. 우려. 소화기 202회 바꿉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모아주신 소화기는 저희가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각자의 이름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저거 심지어 지나신 겁니다. 다음 주에도요. 저희 위기 탈출 넘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바뀌는 그날까지의 위기 탈출 넘버 1. 감사합니다.